밀키스 1분 리뷰 이번엔 예쁜 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어 향수 대신 사용하기에도 좋은 부케가르니 바디케어템 소개할건데요. 특별히 패키지가 예뻐서 연말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은은한 화이트 마스크 향이 나는 부드러운 발림성의 바디로션이에요. 보습력이 정말 높은데 흡수가 빨라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도 많이 쓰고 손도 많이 닦아 손이 더욱 건조하잖아요. 그럴 때 욕실에 두고 손에도 수시로 발라주기에 좋고요. 또 원래 바디로션의 사용법에 맞춰 샤워 후 온몸에 데일리템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. 향 지속력이 매우 높아서 웬만한 향수보다 오랫동안 기분 좋은 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. 부케가르니 화이트 머스크 향이 다른 화이트 머스크 향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퓨어한 느낌이 강했고요. 몸에 바르고 자도 이불에 닿을 때 끈적임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. 향수 대신 가볍게 뿌리기 좋은 바디미스트는 실제로 보습효과도 있는 제품이라 취친 전에 바디로션과 함께 사용해도 좋고요. 휴대성도 좋은 편이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. 뭐 고깃집 간다든지 화장실 갔다 와서 뿌리기 좋아요. 제 리뷰는 여기까지. 여러분들의 후기도 제게 들려주세요.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. 사랑해요. 내일 봄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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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freb